들어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치즈, 소세지, 계란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도 샀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가드네아예요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홍보이전이란 샌드위치인데 이건 제 아빠가 사온 거예요 그게 이 샌드위치는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아빠가 이게 비싸다고 계속 말으니까 저도 비싸 보이네요 자전 엄마가 까졌어요 근데 이렇게 뒷부분이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옆부분은 근데 제가 이걸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네요 그게 너무 질깃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 이게 엄청 맛있고 달콤해요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게 이걸 여러분도 샀으면 좋겠어요 뭔가 꿀같은 맛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하고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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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치즈, 소세지, 계란이 들어있어요 평소에 그것을 지켜야겠어요 다시 위필색을 해주고요 그리고 메시지와 육수를 지켜야겠어요 맛있게 먹 Vallée 마트에 흥입해서 벽에 입을 번째 문어 여러분의 메시지와 함께 넣어요 2021년 후에 죄다 먹기 이번엔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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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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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롤모 후추 청양고추 처음에 처음 먹어보는 스파게티가 많이 좋아서 이 짠은 또 한 가지 만들어 보이네요 그래도 양념이 정말 잘 어울려요 제주도부터는 제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주문했던 스파게티가 많이 들어있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파게티가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파게티가 이 스파게티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파게티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파게티가 많이 좋아해서 으 희뿐재믹이랑 샌드위치 먹어봤는데요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꾹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